자 자기 별로란 아크 이노센트 철수하면 안 되겠고 아크 이노센트 아크 이노센트 오케이 줌 30% 하긴 좀 그렇고 늘고고니 석 장밖에 없단 말이야 석 장을 팔라 기본이 뭐에요? 7803? 7803 아 7803 7803 공사에 힘 다올랐네 그 다음에 놀고 금혼을 하자 이렇게 공사에 놀고운이 없으니까 과감 8804 아 비싸다 비싸 어? 어? 82에 107 어? 03에 힘 22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건데 실패 놀랐어 잘 모르겠는데 86에 110 아 실패했네 또 있나? 아 이거 순벽 100% 괜찮네 아 또 실패했잖아 아이씨 망치도 이렇게 발리나? 이렇게 해야되나봐 86에 110 아 01에 대기로 올라왔어 마무리 끝내자 비교 들어가볼까? 몇 올라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 잘 된 것 같아 그래도 비교적 아 이게 수공 올라가는걸 좀 보고싶었는데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했네 자 78에 103이 기본환이야 공 10 1 힘 9 그죠? 럭이 120까지 올랐네 공 11에 힘 9 소소하네? 어 소소해 최초가 몇인지 한번 나중에 봐봐야겠네 소소한 작이였다 아 좀 아까워가지고 수학공작하기엔 좀 아깝고 결국에 나중에 바꿔야될텐데 공격력 몇이죠? 26 22 공격력 12 때문에 작하는건 아깝다고 쌤치면은 공 10정도 포기하고 요정도 작이면 괜찮은 것 같아 그치? 나중에 작하면 되니까 음 소소하게 재밌었어 오케이 하하하